입학식, 졸업식 하면 의뢰, 지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요즘은 또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데요 예술학교에서는 화려한 콘서트도 펼쳐집니다 축제의 장이 되고 있는 대학가의 모습을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예술학교 입학식 콘서트를 떠오르게 하는 화려한 무대들이 연이어 펼쳐집니다 신입생들은 현역에서 활동하는 선배들을 보며 미래의 자신을 상상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, 서울종합예술학교에서 자신을 많이 발견하는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